네, 정말로 우리 전종현 전라남도 청년의 목소리 동북권 대표님의 간절한 호소와 외침이 정말로 제 가슴을 파고듭니다.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시죠? 네, 그러면 이어서 직장 워킹망입니다. 자녀를 두고 현재 직장 생활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이 힘도 드시고 또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까? 송희경 워킹망 대표님을 모셔서 지지 유세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시민이면서 한 가정의 아내, 새아이의 엄마이면서 전국의 교육생들에게 꿈을 강의하는 송희경입니다. 위기를 극복을 위해서 검증된 리더, 윤호완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위기 극복 총사령관 이재명 후보가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략 90%를 해낸 사람입니다. 이번 선거는 위기냐, 괴냐,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검증된 위기 극복 총사령관을 뽑아주십시오. 실력이 증명된 후보, 위기 극복 적임자를 선택해 주십시오. 지금 위기를 더 위기로 만들 사람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역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 이재명 지사 시설, 경기도는 우리나라 평균보다 두 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경제인과 노동자, 전문가까지 하나같이 경제는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사적인 분풀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민의 삶을 위해 사용되는 보호입니다. 국민께서 선행동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주십시오. 어떤 정책이든, 어떤 인재든,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기용하고 실천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국민과 특히 미래의 우리 자녀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험 많은 리더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발전 가능성 높은 경험이 많은 리더, 바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대한민국이 과거로 후퇴한 일이 없도록 민주세력이 총결집해서 유능한 대통령을 뽀얗뽑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교육하면서 누구를 뽑기 위해 노력했냐 말한다면 저는 당당히 이재명 후보를 뽑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추진력 있게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준 공약 90%를 이뤄낸 이재명 후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호남에서 우리의 삶을 뒤흔든 보복정치, 분열의 정치를 딛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민주주의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혹시라도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절대 안 됩니다. 된다, 된다, 당연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 힘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냅시다. 여러분 우리 국민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저 같은 전국을 떠도는 교육자들을 위해 그리고 이 시간에 추운 바닥에서 노상을 벌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뽑아야 할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 공약을 한 것을 이루도록 권한을 주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우리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외쳐 주십시오. 앞으로 이재명 제대로 이재명 나를 위해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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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위해 꼭 대통령 당선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말로 대단히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지원 유세였습니다. 우리 송이경 워킹맘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